제안아 쉽게. 민호야. 천천히 형 꺼요. 확실히 하민철 선수뿐만 아니라 왼쪽에 황현수 선수. 지금 오른쪽에 측면 수배로 내려가긴 했지만 발빠른 선수들이 지금 용감의 피해는 많아요. 자, 리온규가 달려갑니다. 자, 수비가 먼저. 몸싸움. 리온규. 리온규. 아, 옆에서. 옆에서 하고 본인이 다이빙한 거예요. 아, 이거. 레프레인. 뭐가 파워를 해, 이거 어깨를 민 건데. 아니, 형. 제가 봤을 때는 푸쉬로 돼서. 아니, 뒤에서 민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김장쿠창 한 번씩 빼줘야 다음 거에. 효과도 안 준다. 이게 김장쿠창이 한 번 무섭다니까. 무서워. 효과도 안 준다. 민수,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레프리. 선생님, 시간 좀 잡아주세요. 네. 내 거, 내 거. 자, 가운데 주장입니다. 양태규. 우리 선수들, 우리 저 오신 팬들. 오, 좋아요. 팬들 위해서라도 좋은 경기 해야 됩니다, 오늘. 황현수. 황현수.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방태훈 나오면 방태훈 걷어내고 있습니다. 방태훈 나이스입니다. 이 판단 상당히 좋았습니다.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위원규. 반대쪽 콩쿠. 밀어넣습니다. 이석찬이 갑니다. 이석찬 앞에서 커트. 반단 좋았다. 태훈이. 안 나왔으면 저 1대 대응이죠. 범석이 형 1번. 제2번. 3번. 우리 후반전 첫 번째 콩오토키. 윈남규 올려주고. 반의점 2개 넘어갑니다. 김재환 쪽으로. 김재환. 3번, 김재환.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계속. 수비가 3명, 4명 달라붙습니다. 김재환. 김재환. 몸싸움. 몸싸움. 몸싸움, 몸싸움. 야. 그래도 우리 반중석에서 박수 나올 정도로. 허슬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 저런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카드 줘야 돼. 지금 시간 끈다고요? 지금 옐로 카드 나왔어요. 레풀이 굿. 강민수 키퍼. 옐로 카드입니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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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이게 분위기는 탔어요, 일단. 김재환 덕분에. 킥 못하게, 킥 못하게, 킥 못하게. 킥 못하게. 자, 반대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지금 하민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최종호가 잘 봐야 됩니다. 가디요. 볼을 잘 돌려요. 그렇죠. 막았어요. 자, 공격 보죠. 홍범석. 자, 홍범석이. 이석찬 보나요? 자, 오른쪽 보다가. 다시, 다시. 자, 다시 리턴. 그렇지. 들어가. 자, 헌민호 나가죠. 자, 이석찬이 헌민호에게 밀어줍니다. 원호가야죠. 원호가야죠. 자, 반대쪽. 그렇지. 시도 괜찮아, 시도 괜찮아. 지금 오른쪽이 이석찬 선수 들어오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마지막 패스가 지금 두 번 녀석 아쉬워요. 자, 앞라인에서 공쟁상전 홍범석이 볼 잡고 최종호. 유은규 앞으로 가자 앞으로. 자, 김재환 들어가죠 또. 유은규 돌파. 자, 김재환 겹칩니다만 유은규 밀어주고. 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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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남규. 인석찬. 아, 아깝습니다. 자, 뒤에 허민호. 주고 홍범석. 자, 트래핑 중 길었습니다. 완벽한데요, 지금. 아, 직관에 걸립니다. 아깝습니다. 바로 이 역습, 바로 이 역습.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래도 전반의 대비 후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이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점 기회 놓쳤습니다. 아! 아! 아, 진짜 이거. 저 평소에는 프리드니. 지난번엔 이게 세게 차다가 그냥 공이 떴잖아요. 그거 조심해야지 해서 지금 너무 안전하게 찼어요. 아깝다, 아까워. 들어가는 건데, 이거. 석찬아, 또 올 거야. 알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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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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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